시발 소리 내려봐! 아! 그래 시발! 케이드는 남자친구 같은 느낌이고 모니터는 ㅂㅂㅂㅂ 이런 행사! 이런 방법밖에 없어! 마! 자 유아유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떤 용용이가 기특하게도 마레 플러스의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 마레의 특이한 취향들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 용용이들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이상형 월드컵으로 저 마레의 이상형을 확고하게 가져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렛츠고! 와 잠깐만! 이거 짰어? 어떻게 두 캐릭터 구조가 똑같아? 완전히 다른 장르와 다른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지만 분위기가 무척이나 비슷하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게 구조가 똑같습니다 삼각도는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각도를 정말 섹시하게 보시는 여성층 팬들이 많기 때문에 트위터나 픽시베 이런 곳에서 심심치 않게 일러스트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왜 섹시하냐고요?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각도는 알몸 에이프런을 입고 있다 네? 아..아.. 아니.. 아니 왜? 삼각도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고슬 보니까 좋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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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야! 아.. 둘쯤 누구도 여기 떨어질 인재가 아닌데? 하.. 이거 좀 마음 아픈데? 어.. 심박스 내려가! 하.. 심박스 내려.. 심박스 내려.. 아니 심박스 안 가려지자야! 자.. 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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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까락 마주보기 아.. 해.. 하.. 키랑? 개빡치네 이거 매너라디아! 아니! 비교되잖아! 해골 근본 캐대! 해골.. 최애 아이야? 아니 요즐캠 경박해서 되겠어? 아.. 누가 얘를 만들었지? 누가.. 누가 얘를 만들었을까? 어디에 왔어요? 왜 같은 3D세카인데 닿을 수 없을까? 아.. 이 대사 또 했던 것 같은데? 연락도 성희롱이에요! 뭘 성희롱이야! 동영이 같은 3D세카인데 왜 닿을 수 없지? 아악! 첫사랑대회.. 잠깐만.. 야.. 이 둘은 지금 붙으면 안 되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대진파 에바야! 아 이거 심박스.. 심박스 내려가! 계속 가려! 계속 가려! 계속 가려! 꺼지 마! 꺼지 마! 꺼지 마! 왜 저만 못 잔다 나가세요! 배 꺼지 마! 배 꺼지 마! 진심으로 얘네들은 여기 붙으면 안 돼! 여기 붙을 애들이 아니야! 아니 왜 새로고추 했는데 안 되는데.. 아 됐다! 아.. 아.. 야! 땜빵이라 그래도 가오나 씨는 너무하잖아! 아니.. 제작자님! 저기요 제작자님! 왜 스바루가 아저씨만 스바루가 아저씨예요? 아 저요 스바루가 씨! 클라나랑 같이 숨어봤습니다! 아 야! 새로고추 아파! 아 이거 아니지 진짜! 아잇! 장난하는 것도! 아니 이거 금행이야! 어? 아니 이거 두 번의 에바가 아니고! 아니 이거 64강전이에요 여러분! 16강도 아니고! 어? 다 꼬인다고? 아니 지금 내 마음이 비게 꼬이고 있다니까 지금! 그냥 좀 해! 하하하하! 알았어! 하.. 진짜 고민인데.. 전 역시.. 픽스 문화 안으로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널 불공정 편판판적이야! 하하하하! 사내노인 오늘의 아주 강력한 우승후보! 사내노인만 나왔다면 심박수가 아주 그냥 세 자릿수를 등극하게 만드는.. 사진도 진짜.. 일부러 이걸로 가졌지.. 솔직히 K.O. 사이퍼 오면이 다 넘겨도.. 사내노인은 못 이겨요.. 할아버지 제 초콜렛.. 초콜렛.. 초콜렛이.. 일만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마을의 마음속.. 해골, 감옷, 메카 이렇게 세 가지로 굳이 굳이 분류를 하고 있자면은.. 저 말에 이상형 중에서 해골 중에서 원탑! 로드호그 나와..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어휴! 배꼽! 배꼽 뜯기만 하면.. 어휴! 어휴! 32강입니다! 빠르게 한 번 가볼까요?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가자고 한 지 1분도 안 됐잖아! 어.. 오늘 방직폭세네! 그럼 카피타노 가겠습니다! 아아악! 아.. 솔직히 빡세네 이거.. 목소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워가 시궈나룩이! 합사이세오! 하아.. 축지스니 시도이 호도다.. 기종일로 정하고 싶을 정도라고.. 저도 그래요.. 고레데 요시.. 야도리기 노시타 데와 키스 오시 템 오이이 데 후슈 모아른나 요.. 에에.. 야템 미 루? 에? 레이덤 으으으으이엇 하하하.. 입맛 꼭 그만حم? 아 있어 벗!! 야 니 ŞB 때의 결죽이란 맨이야! 진짜 나한테 해고 suspQ 32강에서 대결 하는 애들 얼굴 보니까 내가 정말 내 취향 한결같다. 거짓말이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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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김 벗어주 살아있는 김. 제가 망김이잖아! 지루하자! 내가 거짓말이야! 내가 이상형을 내꺼 죽일 때 응모야! 둘 다 여러 의미로 죽긴 했네. 그치? 아 진짜 왜 이렇게 깐족거리는 걸 왜 이렇게 죽냐, 케이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케이드는 약간 남자친구 같은 느낌이고 연애할 때 장난기 있게 기분을 풀어줘야겠구만. 이러면서 약간 썰렁한 농담 할 것 같은데 썰렁한 농담 중에 푹! 할 것 같은 느낌. 모니터는 좀 내조가 마려워요. 오셨어요. 저도... 뭐라고 써!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 부끄러웠어. 나는 여러분 없어요? 어후사진의 초품 많이 많이?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주 지대로 신석구만요. 서쿠쿠 방크니까! 야야! 이상형 월드컵 내가 왜 하자 그러지. 모니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가 궁 써주면 그게 신혼방이지 나와. 모델가 궁 써주면 그게 신혼방이지 나와! 나 다음 16강이 진잔데? 아아아아아아아악! 둘이 왜 그립추도 비슷한 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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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자는 한 명이고 둘 중 누군가는 떨어질 운명이었잖아. 아니 둘 다 근데 강력한 우승을 뭐란 말이야! 우리도 안 되는 공격이야! 아 그러다. 흐흐흐흐흐흐흫! 하! 어 사실 진짜 신혼방에서 떨어질 애들은 아닌데. 에이치! 하! 할 리가 없어! 할 리가 없어! 할 리가 없어! 안녕! 아니요! 모래라 새엄마 버섯을 내조하고 싶은 사업가 서방님. 으아악! 아 안 돼요! 이런 행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가! 이런 방법밖에 없어! 이거 뿐이야! 다음은? 내가 더 소름인 게 뭔지 알아? 이것조차 너무 모니터 답다는 점이야. 마시게 내 애정도 93%로 똑같이 나온 거 싫어해? 아니 어떻게 둘이야 왜 사랑이 똑같이 그걸 이렇게 귀신없이 눈치챌 수가 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우리 카페에 만화도 있다. 오늘 사퇴 예언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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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몬가라고 쳐야 되나 오히려? 그래 모몬가라고 쳐야 되나? 스즈키! 어허! 스즈키 사투로 누굽니까? 이거 이상형 월드컵 명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아인 줄 모르는 거 같아. 헛! 제가 생각해보니까 모몬가로 부르기 많이 못해. 아니야! 헛! 개구랍니다. 말이 안 됩니다. 수즈키 사투로 가보라고? 뭐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살아가야 된 것이 모몬가던 라인지 무거운도 아니고 영혼 수즈키 사투로였다고? 가지 말려! 이딴 걸 믿습니까? 이딴 건 미신입니다. 심박수 129가 XX로 보이십니까? 진짜 레게노인 거 알려줄까? 이 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 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 70% 이딴 걸 믿습니까? 이딴 걸 미신입니다. 이딴 걸 미신입니다. 나 정말 어떡하니? 너무 시끄러워! 스바로그를 결국 고른 이유는 팬미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용이들이 정해준 1등이긴 해요. 용용이들이 너무나 많이 스바로그의 모습으로 와줬기 때문에 스바로그 입술 작는 짤이 너무 커서 조용히 안 해. 아니 후회해도 늦었어. 후회.. 후회해도 늦었어! 미친 애가 있어! 정말 힘들었어. 또 뼈 희롱하시네. 조용히 안 해? 아 어쨌든 이렇게 스바로그가. 퀘는 스바로그씨, 미련은 산상노인, 남친은 케이드, 서방님은 모니터. 정말 다슴이 웅장해진 월드컵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